난 항상 사람이 죽는 순간에 뭘 볼 수 있는지 궁금했어.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을 거야. 저는 생을 마감할 때 뭐가 보고 싶어? 인생은 길다면 길고, 짧다면 아주 짧아. 못 본 것도 너무나 많고, 나도 잘 모르겠어 뭐가 보고 싶은지. 잘 생각해봐. 벨 타면 지루해질 테니, 시간이 잘 안 갈 거야. 그럼 좀 생각해봐. 전에 내가 알던 새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아 죽을 때가 돼서야 땅에 내려앉는 줄 알았어. 한데 그 새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더라고, 처음부터 그냥 죽어 있었던 거야. 난 죽는 날까지 누구를 가장 사랑했는지 잘 모를 거라고 말했는데, 그녀는 뭐하고 있을까? 아, 날이 밝아오네. 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좋은 것 같아. 해질경도 오늘도 아름다울까? 내 기억에 그녀를 마지막에 만났을 때, 한 가지 물어봤던 것 같은데... 아, 그래. 혹시 기억해? 작년 4월 16일, 오후 3시에 무엇을 했는지. 그걸 왜 묻지? 아니... 친구 하나가 가끔 내 기억력을 테스트했어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우입 Joni 오르 찢어